됩니다 90분이 길다면 길지만 깊은 말씀 나누다 보면 이렇게 좀 시간이 빠듯할 수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로 지금 pc로 들어와 계신 부모님들은 여기 QR코드로 이걸 찍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 주소를 꼭 기억해 주세요 요 주소 제가 채팅창에도 붙여 넣어 드릴 테니까 이게 지금 네이버 카페 인데요 요 주소입니다 번호 좋죠 17777 제가 7자 여러개 들어가는 이 번호를 미리 염두에 뒀다가 여기 주소를 아 따 놨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다른 분들 그 주변에 친한 분들 또 요즘 까칠한 자녀하고 자꾸 다투는 그 어 어머니 아버님들 그분들께 요 주소를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강좌를 녹화를 해서 어 편집해서 또 올려놓는다고 하시는데 예고 제가 그 영상이 오면 또 여기다가 그 주소를 올려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갑니다 오늘은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이루 되어 있는데 줌 강의는 사실은 대면 강의보다 훨씬 피로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요 시간 운영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차시 그 다음에 11시 40분부터 어 50분까지 10분간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그냥 휴식은 아니구요 첫번째는 에 지금 몇 분 정도가 들어오셨습니까 여기 114분 근데 여기 총 1000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울시 교총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서 정말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이라는거 저도 이제 애 둘을 키우면서 그것도 교직에 사실 교직에 현직에만 35년을 있고 지금도 계속 이제 교육에 관심을 두고 강의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보면 애들이 굉장히 까칠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까칠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기술 정말 들어보기 어려운 현직 교사가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제 현직 교사가 하는 이야기는 또 다른 그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친한 학부모님을 좀 쉬는 시간에 초대해 주시고 주말이 여기 있죠 제가 다시 한번 물론 이걸로 들어오셨을 텐데 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강사에게 제가 이제 끝부분에 11시 15분 부터 11시 반까지 15분 가는 그 학부모님들의 궁금증 궁금한 거에 대한 답을 해답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예 이 질문을 채팅창에 막 그때 받으면은 굉장히 그게 아 이게 제가 수신을 이렇게 회의 중인 모든 사람으로 했어야 되는데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도우미 선생님께서 아주 잘 도와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 때에 쉬는 시간 10분 동안 이 카톡으로 여기 채팅창에다 주시면 이게 막 정신없이 막 내려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카톡 ICT SONG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끝 무렵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만족도 출사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가 어려운 것은 내일 저녁 내일 저녁에도 7시 반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 이 까칠한 자녀라는 이 성형사 한마디가 사실은 저를 이제 스타 강사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실은 근데 그것이 뭐 말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애하고 지내다 보니 아유 왜 이렇게 까칠 밤송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저는 이제 35년간 중고등학교에서 사립에서도 있었고 공립에서도 있었고 중학교에서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또 여중에서도 있고 공고에서도 있고 그래서 서울 안에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께서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 주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 왜냐하면 전파력이 작가 그 책이라는 것이 전파력이 강합니다 오히려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 있어서 지금은 지필에 많이 몰두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강의도 학부모님들께 책으로 만들어서 드리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학부모 오늘 강의에 목표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첫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는 것이 암기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교사와 시작 교사와 학부모는 아이의 공동교육자이며 공동양육자 즉 연합군임을 깨닫고 협조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제가 굉장히 큰 캠페인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 우리는 서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소닭보듯 했다 이런 표현 아시죠 소닭 대면 대면하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했다 그런데 아이들을 우리 예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를 둘을 꼽으라고 양쪽을 꼽으라면 어디겠습니까 한편이 교사고 한편은 학부모 아니겠어요 우리 예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은 그런데 그동안 너무 대면 대면 하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생기고 서로 두려움도 느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지 말자 그건 비효율적인 거죠 이제부터는 한편이 돼야 된다 한편 두 번째 위기는 다 같이 시작 위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올 수 있으며 이를 성찰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이 학교폭력인데요 저는 학교폭력이 정말 대단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또 법으로 처벌도 하지만 그것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이를 계기로 해서 아이들이 성찰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이나 시작 교육이나 양육 모두 쉽지 않은 일임을 이해하고 서로 끝까지 협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교육도 만만치 않은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학부모님이 하시는 양육 아이를 키우는 것도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끝까지 협조를 하자 이런 취지로 오늘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근데 까칠하다는 제목을 까칠하다는 말을 저는 영어과 출신인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랬더니 요렇게 표현합니다 difficult 어렵다 difficult 어렵다 그럼 뭐가 어렵냐 이해하기 어렵다 이 얘기죠 근데 어머니들 어떠신가요 사실은 까칠하다 애들이 까칠하다 까칠하다 그러면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인데 요즘 어머님들 솔직히 말해서 나 자신과 자녀 중에 나 자신 혹은 자녀 중에 누가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겠어요 솔직하게 솔직 토크 나냐 우리 애냐 나냐 자녀냐 둘 다 만만치 않죠 아 아 아 이게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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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걸 지금 채팅창을 이렇게 보시면서 경향 파악을 하셨죠 정말 뜻밖의 얘기 아니에요 네 자녀보다 누가 더 이해가 힘들어 둘 다 힘들거나 혹은 내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얘기도 제가 후반에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근데 이 사건 제가 이제 어머니가 팔순이 되시니까 그때 때는 이제 밥상머리에서 말벗 해드리려고 한번 툭 던져본 질문이에요 언제가 팔순 어머니께 엄마 엄마는 자식 키우면서 언제 제일 힘들었어? 그랬더니 어 그냥 이렇게 잠시 생각하시더니 아 니네 누나가 학교 갔다 오더니 내가 얼굴이 좀 내가 좀 시침을 해 보여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내가 엄마는 몰라도 돼 그러면서 지방으로 쑥 들어가더라 그날 밤새 울었다 아 깜짝 놀란 사건입니다 예 누님이 고등학교니까 어머니는 그때 40대쯤 되셨겠죠 이 40대의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들을 어머니가 갖고 계셨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도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못하는 이유가 중이다 그러면 남한은 왜 북침을 못하냐 어떤 분은 대그 정답은 북한에도 중의가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제가 학부모 연수 가서 이렇게 제가 퀴즈를 내고 상품도 좀 드렸어요 좀 비대면이라 아쉬운 건 뭐냐고 제가 이런 상품 드려요 이런 이런 상품 가져가서 상품 자 그러면 남한이 북침을 못하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죠 버그네요 북침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까칠한 아줌마들 때문이다 한 분이 그런 답을 하셔가지고 막 어머니들이 엄청 웃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카타르시스 같은 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 자리에 계신 보호자들이 그 자리에 계신 보호자들이 많이 느끼셨어요 아 다른 엄마들도 그렇구나 그런 걸 느끼셨죠 그런데 중2병의 정체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많이 들으신 얘기일 수도 있는데 비교적 쉬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중2가 왜 중2 중2는 외국 아이들도 중2가 어려워요 외국에 그러면 왜 어렵냐 이거는 이 아이들의 뇌가 사춘기나 포유류의 뇌가 있는데 이제 사춘기 중2가 되면서 전두엽 앞의 뇌 인간의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 이게 급속하게 발달한다 전문가들은 그게 그래서 이 어른들 보기에 어른들 보기엔 좀 답답하죠 어 쟤는 왜 말은 번드르르 잘하는데 하는 행동은 종모양 조거리야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어머니 우리들 보기에 답답하죠 애들은 환장합니다 본인들의 그런 모습이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거를 전문가들은 뇌에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집안 수리할 때 가구를 다 빼놓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이 가구라는 뇌에 있는 것들이 이사를 내버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하니까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오늘부터 더 이상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아이에게 공격하지 말자 넌 왜 말로는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자 애들은 환장한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까칠한 행동인데 어머니들이 제가 키워지게 40년이 있고 또 부모로서 35년 큰아이가 35년이 35년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낯선 행동 대표적인 여섯 가지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여기 아이들의 까칠한 행동 낯선 행동은 이런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끼말미 대잠가 자 초성 퀴즈 아이들의 낯선 행동 까칠한 행동 끼는 뭘까요 채팅창에 끼 끼 초성 퀴즈 예요 낯선 행동 낯선 행동 첫 번째 끼어 에 맞습니다 끼어들기 자꾸 애가 엄마 어른들 얘기할 때 끼어들어 엄마 아빠 말할 때 끼어들고 그런 거 끼어들기 맞습니다 말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심겨워하는 두 번째 말, 대, 말 대답, 말 대꾸, 말 대답 맞습니다 그것도 좀 짜증나시죠? 네, 막말, 말 대꾸, 세 번째 미, 이건 좀 어렵죠 이거는 제가 교사로서 파악한 건데요 미운 짓 골라 하기입니다 미운 짓 골라 하기, 이거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이거는 꼭 어머니들이 어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저는 제 얘기가 왜 미운 짓을 골라 할까 그런 경우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대는 뭘까요? 대, 낯설이는 잘 맞추시네 아이고 내가 지금 자리에 계셨으면 바로 이 안경 상품 드렸을 텐데 바로 대드는 거예요 그 다음 정도 하시면 대들고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이 사실은 더 어려워 학교 안 가고 잠만 자려고 그래요 그 다음은 마지막은 가출되겠죠? 아유, 정답 잘 맞추시네 잘 맞추셨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비기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애가 어른이 얘기할 때 자꾸 끼어들어 이게 실은 우리 딸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TV를 본다 할지 뭐 대화를 좀 하려고 그러면 얘가 와서 자꾸 끼어들고 TV를 보려고 그러면 와서는 가로무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여보, 제 행동이 요즘 이상해지지 않았어? 그랬더니 뭐 그런 거 같대 근데 그래, 근데 당신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어... 글쎄 좀 이상한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여보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 우리가 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그랬더니 그래서 ADHD 검사까지도 했어요 쟤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전문가 상담을 받았는데 ADHD 검사를 보니까 한 시간에 몇 백 문항을 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문가가 검사를 하고 나서 ADHD는 아닌 것 같고 좀 약간 우울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 대목 중요합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어머니가 집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니까 아이가 학교 갔다 오고 집사람이 집에 왔을 때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와 만난 중요합니다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와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글쎄 그게 무슨 전문 상담이야 그게 무슨 아이좀 좀 하답지 않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보통 집사람이 학교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면 가방 휙 던지고 바로 어디로 갑니까? 부엌에 가죠 부엌에 계속 물 끓이죠 그게 그동안에 그 사람의 집사람의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단 말이에요 저녁 일과의 시작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말을 하니 전문가가 말을 하니까 그 따라해 본 거죠 집사람이 바깥에 나왔던 애가 만나서 가방을 놓고 애하고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한 15분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사람이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그거 알아? 그때 내가 학교 갔다 와서 15분간 애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했잖아 3일 되던 날 애가 나한테 와서 엄마 고마워 정말 어떻습니까? 몇 분? 기억하기 위해서 집사장에 몇 분이다? 네 봤습니다 15분 그런데 15분이 짧은 것 같지만 또 막상 대화를 안 한 상태 평소에 안 했으면 이게 15분이 짧지 않아요 그럴 때는 부담스럽지 않은 간단한 간식 같은 거 길어요 맞아요 15분 깁니다 그럴 때는 배부르지 않은 간단한 간식을 먹으면서 하면 서로 좀 어색함을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엄마가 좀 다른 행동 하잖아 그러면 애가 그런다 엄마 오늘 또 뭐 연수 듣고 왔지?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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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연수를 받았는데 15분이라는 게 하루에 1%거든요 하루가 1440분입니다 1440분의 1%가 15분이잖아요 14.4분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게 좋대 그렇게 미리 커밍아웃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말대꾸 재미있죠? 이제 더 점점 재미있어 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거든요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두 번째 말대꾸 한다 제가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어디 이제 강의를 가는 중에 버스 뒤에서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자분이 날 날카로운 짧은 소리로 말대꾸 하지마 이러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상황인데 말대꾸 하지 말라고 그러실까 그래서 그냥 슬그머니 뒤를 곁눈질을 했더니 엄마는 30대 중반전 되셨을까요 애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입니다 근데 그렇게 단호하게 잘라버리신 거예요 근데 애가 더 웃깁니다 엄마는 너무 말이 많잖아 애가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야 엄마가 애가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다 말을 잔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애가 질렸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항의성으로 말대꾸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이게 큰 문제구나 우리는 그동안 말대꾸를 어른에게 대한 저항으로만 그런 측면으로만 봤잖아요 그런데 이 말대꾸 속에 아이들이 자라나는 표현법 표현방법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말대꾸 하는 거를 무조건 나쁘다 하지 마시고 애가 그 아이가 그러잖아요 엄마는 너무 말이 많아 아마 그 얘기가 뭐냐 그건 자기 의견이 제 때 엄마한테 방향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노래 어디 갔었냐 여기 그래서 제가 노래를 노래를 만들었어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하는 말을 정성스럽게 경청해 주시면 애는 나가서 뒷담을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정확하게 친구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그날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저 이런 노래 만드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잔소리보다 재미있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자 클릭합니다 목소리가 특이하죠 제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음성변주기로 음성변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한 거에요 그럼 같이 박수치면서 잠깐만 다시 박수치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이왕이면 휴대폰 녹음기에다가 녹음을 하셔서 자꾸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연수 끝나는 그 순간 다 잊어버리고 그때 뭐 좋았는데 그리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녹음기 휴대폰 녹음기 휴대폰 녹음기 휴대폰 녹음기 여셔서 여기다가 녹음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그리고 자주 들으셔야 돼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자 이거는 제가 불러서 음성변조를 한 것입니다 자 한번 더 박수치면서 말 외워서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네 자기 생각을 정확히 말하는 기술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그래야 뒷담을 하지 않나요 어머님들 지금 학교폭력이 옛날처럼 주먹으로 인한 폭력보다 지금은 사이버폭력이 많아요 근데 특히 특히 많은게 카톡이나 인스타 같은 것을 통한 저격 혹은 비난의 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뒷담 예방성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이건 제가 만든 뒷담이 뒷담은 학교폭력입니다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뒷담은 명예훼손이고 학교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성 퀴즈를 만들어 봤어요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무엇일까요 답을 한번 채팅창에 써보실까요 오 오 이렇게 쉽게 맞추셔 오 대박 와 네 오 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대단하십니다 왜 여기 사실은 아까 제가 휴대폰으로 17777 찾아오세요 했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답이 보여요 드래그 이것도 뒷담을 하려면 나는 쓰레기 퐁 근데 영화배우 탤런트 영화배우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만드는 노래인데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이 노래를 보급을 엄청나게 했어요 선생님들 엄청 재미있어 하십니다 근데 정작 이 노래를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는게 좋습니다 제가 제가 네트워킹 물론 전국의 교사 약 3만명 정도와 네트워킹을 합니다 그러나 교직은 30만이거든요 아까 노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노래로 만들어서 뒷담은 송아지 노래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그리고 요 영상도 아이에게 보내주세요 요 주소 여기 17777에 오시면 그래서 요거를 애가 누군가 너한테 너 없는 자리에서 너의 뒷담을 깔 수 있어 근데 그건 뭐야 쓰레기란 말이에요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야 근데 니가 만약에 그걸 듣고 화를 내면 너는 뭐가 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쓰레기통이 되는 거라고 그쵸 예 이런걸 우리가 애들에게 가르쳐 주자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좀 뒷담하는 애들 있죠 예 이건 AI로 제가 만든 겁니다 뒷담의 어 뒷담을 보고 어 초연한 중딩이들의 모습을 에이 찌질한 것들 에이 찌질한 것들 담담하죠 예 이거 모델처럼 테넌트처럼 생겼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하 정말 예 어 제가 어머니들한테 제 평생의 비기들을 알려 드리는 건데 미운 짓을 골라하는 게 뭐냐 한번은 어 고등학교 담임할 때인데 부회장이 뽑힌 아인데 얘가 얼굴이 멀쩡하게 생겨요 항상 교복 단정하게 입고 교복은 있죠 교복은 단정하게 입고 얼굴도 멀쩡하게 생겨서 근데 아침에 지각하고 쉬는 시간에 담배 피로 나가고 또 심지어는 피지방까지 가는 거예요 애가 3교시에 나가서 5교시에 들어와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고1인데 그래서 그러냐 저는 그럴 때 잔소리 하기 전에 그냥 밥을 먹여요 같이 이제 애한테 백반 학교 앞에 맛있는 백반집이 있어서 버스 종점에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한 두 번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다른 애들 안 사주는데 자기만 사주거든 그럼 좋겠어요 부담스럽겠어요 응? 좋아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말을 꺼집어 내더라고요 밥을 먹고 나서 저하고 산퇴학을 하는데 이 녀석이 선생님 저 사실은 꿈이 없어요 왜? 왜 꿈이 없냐? 사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를 하고 싶어서 아빠한테 축구부 있는 학교에 좀 보내주세요 전학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글쎄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야 인마 너 띵박질도 못하는게 무슨 축구냐 니가 FC서울 선수 되려면 서울대학도 가겠다 아빠가 이렇게 비아냥 거리시면서 애의 꿈을 막아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말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가 애 그 쉬는 시간에 볼 차는 거 보면 빠르지 않아요 근데 애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복수를 결심합니다 근데 복수라고 하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은 그 복수가 뭐냐 제목 미움짓 골라학교에요 왜냐 아빠가 괴로워하는 꼴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애가 지각을 하면 학교에서 전화 오잖아요 그럼 아빠 또 열받잖아요 그 열받은 아빠 모습이 좋은 거야 또 PC방 갔다 뭐 담배 폈다 그래봐 그러면 학교에서 또 전화 오잖아 그럼 아빠 열받아 그러면 얘네 그게 신난 게 재미 뜻밖의 미운 짓을 골라하는 애들 중에 부모에게 복수하려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혹시 어? 우리에도 그런 게 있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서 사과에는 연안이 없어요 만약에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사과하셔야 돼요 정식으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제 경험입니다 아이들이 왠지 최선을 다 안하고 삐딱선을 탈 때 이거는 엄마나 아빠의 감사합니다 리액션을 이렇게 잘 주시니 정말 이거 뭐 대면이나 마찬가지 느낌이 듭니다 그다음 네 번째 대들기 버럭 화내고 대드는 거 요거는요 신문 기사가 링크가 돼 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 오은영 씨 오은영 박사의 한마디만 소개를 하고 합니다 오은영 박사가 백번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보다 한번 뭐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답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거는 어 오은영 박사의 한마디만 우 한 글자 네 한번 오케이 맞습니다 참 고마운 말씀이죠 우 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예 어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재능력 어 응 으 으 으 으 근데 요거 아이 이걸 지금 이걸 제가 끝부분에 축구선수 이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건 쉬는 시간 제가 10분 잠시 뒤에 10분 들을 텐데 ICT SONG 거기 채팅창에다가 여기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착순으로 올리시는데 제가 답을 드릴게요 네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자 백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번 우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번 우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부님하고 꼭 공유하세요 여보 당신이 백번 천번 잘하는 것보다 뭐하는 게 중요해 단 한번 우욱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왜 나가서 싸우는 게 이따가 왜 애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느냐 학교폭력이 우욱해서가 3위에요 3위 우욱해서 끝 공든 탑이 무너져 네 우욱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다섯 번째 잠만 자거나 가출할 때 이 단계가 되면 실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상담을 그 주옥물씨를 둔다고 그동안 너무나 쉬쉬하였어요 근데 이제는 더이상 그러시면 안 된다 저는 저는 휴직을 세 번 했어요 정신과 진단서 세 번 받아가지고 이제는 정밍아웃이라고 정밍아웃 정신과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아웃 나는 이렇다는 거죠 정신과도 우리는 정밍아웃 드러내자 여기 상담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위클래스 또 학교 위클래스가 바쁘면 교육지원청엔 위센터가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라면 다문화센터 또 건강가족센터가 행정부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상담은 우리 애는 상담했는데 별로 효과를 못 봤어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궁합이 중요해 아이와 선생님이 애가 선생님을 좋아해야 돼 그러니까 궁합이 안 맞으면 쉽게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피셔서 의사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는 아이를 찾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1차 시에는 끼어들기 그 다음에 따지기 6가지 아이들의 낯선 행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끼어들기 말입니다 끼는 뭐다 끼어들기 하지 않게 하려면 하루에 몇 분 하루에 몇 분 복습입니다 채팅창에 하루에 몇 분 아예 그렇죠 15분 말 대꾸를 하하 하자 말 대꾸 아니에요 무엇일 뿐이다 말 대꾸 오케이 수석이 수석 의견일 뿐이죠 그 다음에 미운 짓골라 하기는 부모에게 자기의 꿈을 짓밟은 부모에게 뭐하는 거다 미운 짓골라 하기는 부모에게 대들기 대들기 수정이 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야된다. 우욱한다. 100번 잘해주는 거다. 한 번 뭐하지 말자. 우욱하지 말자. 자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쉬는 시간 10분을 드릴 텐데 두 가지 친한 학부모님 초대하세요. 어떠세요? 오늘 강의에 도움되시나요? 그렇다면 친한 학부모님 꼭 초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ICTSLG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따가 끝 15분을 질문 질의응답 시간에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의 비기를 지금 알려드렸는데 2차시가 진짜예요. 2차시. 쉬셨다가 5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차시. 감사합니다.